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3일과 24일은 필리핀, 하루 뒤인 25일은 대만을 강타한 3월 태풍 개미는 25일 저녁에 중국 복권성에 상륙을 한 후에 중국 내륙으로 계속해서 북상 중이며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태풍이 위로 올린 10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곳곳에서 소나기를 포함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많은 비가 오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주의가 필요한 대한민국인데요. 한편 필리핀, 대만, 중국까지 적어도 4개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요. 3월 태풍과 4월 태풍 프라피론입니다. 중국 내륙으로 북상 중인 3월 태풍 개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 푸저우시 칭저우 대교 위입니다.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태풍 개미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 그리고 중국에 큰 피해를 주고 그 수증기 비구름대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면서 대한민국에도 폭염과 장대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에 큰 피해를 준 3월 태풍 개미가 중국에 상륙을 한 후에 이미 이재민이 중국에는 60만명이 발생을 했고요. 중국 당국은 현재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3월 태풍 개미는 대만을 강타하면서 5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남겼는데요. 중국 역시 60만명이 미재민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주지역인 중국의 동북삼성, 동북부지역, 그 지역 만주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부지역과 중부지역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비가 오는 것인데요. 오늘은 중국 광동성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 홍콩부터 시장을 해가지고 만주까지 지금 중국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동북부 라우닝 선양에도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기상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 중국의 최대 라우닝 선양에 최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중국 동북삼성 만주의 진린성 린장시에서는 폭우에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부시장이 실종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지석이 직접 구호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 3호 태풍 관련 폭우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5호 태풍 마리아의 발생까지 예측이 되면서 이 마리아는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중국 역시 3호 태풍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5호 태풍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중국으로 상륙할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 합동태풍 경보센터의 JTWC에 95W 태풍의 시야 열대 요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사드립니다.